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신동화방송 서울뉴스 김진주입니다.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해경청장이자 중앙구조본부장으로 책임이 막중한데도 그를 회피했고 그 결과 배에 있던 학생을 비롯한 승객 304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. 이 밖에도 검찰은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는 금고 4년을,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. 이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산하인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위와 통제로 임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이들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15일에 선고됩니다.